안녕하세요. SNL에서 작가 겸 극한직업에 출연하고 있는 유병재입니다. 위제네레이션과 미랄복지재단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도움을 줄 아이는 준희라는 아이인데요. 준희는 뇌수두증이라는 희귀성 질환과 지적, 지체장애를 함께 앓고 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준희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막막증 수술, 뇌수술, 다리수술 등 16살 연 어린 나이에 벌써 6회 이상의 큰 수술을 받았고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도 함께 받고 있다고 합니다. 준희의 동생 또한 지적장애가 있어서 어머니는 둘을 돌보시느라고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아버지 또한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셔서 매달 월급이 일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준희에게 앞으로 지속적인 언어치료 및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청소년기에 있는 준희가 사회에 잘 적응하고 안정적인 학교 및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캠페인에 참여해주시는 후반자분들에게는 제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다섯 분에게는 SNL에 방청권을 드리고 한 분에게는 제가 데이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